네 반갑습니다 도도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4월이 되면서 자동차 업계에도 많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우선 영원할 것만 같았던 현대기아의 점유율에도 이상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죠. 쉐보레의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2천만원 초반대로 출시되면서 소형 SUV 시장에서 반격을 시작했는데요. 그 기세가 상당합니다. 쉐보레의 자체 기록을 갱신할 뿐만 아니라 현대기아를 위협할 정도까지 그 인기는 고공헨증 중입니다. 4월 달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LS-LT 트림의 예상 납기일은 12개월 이상이며 액티브와 RS는 4개월 이상의 대기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간 쉐보레가 현대기아에 비해 그나마 우위에 있었던 짧은 출고 대기기간의 장점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실상 트랙스의 국내 생산물량은 수출물량과 내수물량 둘다를 소화하는 방식이기에 그 비중이 9대 1회 정도의 계획이었습니다. 내수보다는 수출물량의 배정이 더 집중되어 있었죠. 하지만 연일 사전계약 기록이 갱신될 만큼 그 인기를 끌자 급기야 수출과 내수물량의 비중을 8대 2로 변경하기로 수정까지 했는데요. 그런데도 12개월에 대기를 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가장 주력 트림인 액티브와 RS는 4개월로 현대기아와 엇비슷한 대기기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트림이 짧고 상대적으로 적은 선택 트림이 길다는 건 결국 생산량의 차이라는 것도 되겠죠. 그만큼 LS와 LD 트림의 생산량을 적게 한다는 의미도 될 겁니다. 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가성비 가격으로 주목받은 트랙스의 시작점은 LS 트림의 2052만원이기에 이 두 트림의 대기기간이 긴 것을 악용해 자연스레 액티브와 RS 트림으로 고객을 유도하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전 트레일블레이저 역시 초창기 1,900만원대의 LS 트림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다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전례가 있기에 트랙스에서만큼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여하튼 르노의 XM3의 가솔린 모델이 1개월만 대기해야 하는 것과는 사뭇 대저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트랙스보다 먼저 가성비 차량으로 손꼽히며 지난해에 해상처럼 등장했던 KG 모빌리티의 토레스는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이달인 4월까지 총 누적 판매량 4만대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 인기에 힘입어 KG 모빌리티는 2018년 12월에 쌍용자동차가 세운 월 최대 판매 실적의 기록도 갈아치우게 되었다고 하네요. 4월 KG 모빌리티 토레스의 예상 납기일은 원톤 기준 2개월, 투톤 기준 3개월 대기를 해야 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리 길지 않은 것 같죠. 또한 국내 중형 SUV 최초 전기차인 토레스 EVX의 사전 계약을 시작하며 곧비를 늦추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내 내수시장에서의 최약재로 곧비던 두 브랜드가 힘을 내면서 현대기아에게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 아이오닉6 등 주력 차종에 대한 재고 할인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자동차 홈페이지를 가서 이달의 구매 혜택을 살펴보면 최근에 출시된 신형 그랜저의 최대 할인이 5% 플러스 110만원의 문구가 보입니다. 특히 이 앞에 있는 5%가 바로 재고 할인을 뜻하는 것인데요. 생산월 기준 2022년 12월 생산분 그랜저는 4%, 22년 11월 생산분 그랜저는 5%의 추가 할인을 해준다는 것이겠죠. 결국 이 이야기는 신형 그랜저가 11월, 12월에 생산된 재고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도 될 때인데요. 아니 11만대가 계약된 그랜저, 이달인 4월 예상 납기를 봐도 4개월에서 하이브리드는 최대 8개월까지 대기를 해야 하는데 웬 재고인가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계약을 했다가 높은 할부금리에 대한 부담이나 단순 변심 등으로 취소한 차량들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공장에 대기하는 모델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생산단 차량들이니 이를 처분하기 위한 할인 정책을 빠른 시기에 내놓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랜저의 4월달 예상 납기일은 2.5가솔린이 4개월, 3.5가솔린이 6개월, LPI가 5개월, 하이브리드가 8개월 대기를 해야 합니다. 아이오닉6는 그랜저보다 더 심각한데요. 22년 9월 이전 생산된 아이오닉6는 최대 7%까지 추가 할인이 됩니다. 이것만 봐도 그랜저보다 더 재고가 많이 쌓여있다는 뜻도 될 텐데요. 4월 아이오닉6의 예상 납기일은 2개월입니다. 물론 재고가 있다고 해서 이 두 차종이 완전히 실패한 모델들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랜저는 지난달인 3월에 국산차 판매량 순위에서 1만 대를 넘기며 포터를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사실상 이제까지 소렌토, 카니발, 그랜저 등이 1위라고 해도 항상 뒤에 승용 부문이라는 수식어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현대의 포터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월에는 그랜저가 포터마저 제치고 당당하게 전체 판매량 순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좋은 차종이죠. 결국 이렇게 잘 팔리는 차량의 재고가 있다. 거기에 재고 할인까지 들어간다는 뜻은 그럴만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이겠네요. 정말 이 차량을 기다리지만 구매할 수 없을 만큼의 결격 사유가 말이죠. 예를 들면 너무 튀는 컬러, 즉 비인기 컬러라든가 완전 깡통 차량이라 도저히 싸제 옵션을 달려해도 해결이 안 되는 녀석들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분명 풀옵션이거나 인기 컬러 등의 그랜저였다면 이렇게 재고로 남아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이 신차들의 재고 할인은 단순히 최약체 브랜드들의 선전으로 인한 판매 부진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달 3월 판매량만 봐도 현대차는 월 6만 1천대를 넘게 판매하며 국내 브랜드 중 1위를 지켰으며 기아는 이보다 적은 5만 3천대 정도가 팔려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3위는 제네시스로 1만 2천대 정도로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판매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KG 모빌리티가 8,900대 정도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월 대비 무려 75%나 증가한 급상승한 수치로 확실히 좋아진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네요. 하지만 문제는 르노코리아와 한국지엠인데요. 르노코리아는 지난달인 3월에 2,600대 정도의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45%가 줄어든 수치라는 게 문제이죠. 한국지엠은 더 심각한데요. 3월 한 달 동안 총 판매량이 1,699대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53%가 급락했는데요.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물론 현재 5월부터 실적이 반영될 트렉스 크로스오브가 사전 계약 대박을 치고 있어 어찌 보면 이렇다 할 신차가 없는 르노보다는 나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트렉스의 성공을 이율 신차가 과연 존재하느냐도 한국지엠이 가진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 트렉스에서 이 신화가 끝이 난다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네요. 오늘은 최약체 브랜드들의 반격이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는 현대기아가 걱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두두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두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